네, 반도체 하면 우리 보통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부터 떠올리게 되지만 반도체 투자를 하겠다, 제대로 해보겠다 이러면 글로벌로 시야를 좀 넓혀야 되겠죠? 오늘은 해외 대표 반도체 기업의 분산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파헤쳐 보겠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의 안정진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 사실 올 들어서 실적은 좀 부진했습니다만 이게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가 많아서인지 반도체주나 ETF 쪽에 투자금이 몰린다는 기사들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좀 최근에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기에 투자자들 반응이 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 건가? 그런 말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마이크론이랑 SK하이닉스 감산에 이어서 지난달에 삼성전자도 감산 발표를 했는데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감산을 발표하고 나서 주로 한 6개월 정도 뒤부터 이 감산에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해외 반도체 기업들이나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은 사상 최악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올해 하반기부터의 그런 반도체 업황의 턴 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하면서 이런 반도체 관련주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고 실제로 투자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이제 작년 연말부터 챗 GPT를 통해서 AI의 그런 수요가 확대된다는 것도 이제 반도체의 앞으로의 향후 수요가 또 확대되는 것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주요 국가들이 지금 반도체 육성 관련된 법안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지속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향후 좀 발전하는 데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요새 정말 가면 갈수록 정말 모든 기기에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산업의 쌀 이런 별명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중요한 산업이다 하는 건 이제 다들 아실 텐데 이 산업의 어떤 수요나 성장성 과연 어디까지 갈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반도체는 이제 수요가 이제 다 각도로 확대되면서 그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좀 같이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단계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가 탑재되는 분야와 기기 자체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주위에 반도체가 없는 물건을 좀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물에 통신 기능이 좀 추가가 되면서 반도체가 쓰이는 분야가 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탑재되는 반도체의 종류와 절대 량이 증가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파워트레인이 엔진에서 배터리로 교체가 되기도 하고 또 자율주행 등이 도입이 되면서 과거 내연기관에서 쓰이던 그런 반도체 대비해서 반도체 탑재되는 수가 몇 배씩 증가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탑재되는 반도체 자체가 고용량, 고성능화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스마트폰을 예로 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AP, 중앙 처리 장치라든지 저장 장치인 랜드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D램 같은 것들이 스마트폰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발전할수록 점점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들도 성능이 향상을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런 반도체의 성능이 향상이 되면서 가격 자체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그 양적으로도 반도체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성능이 향상되면서 반도체의 가격도 상승하는 그런 P와 Q가 같이 동시에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물량도 커지고 금액도 커지고 계속 성장세를 이어간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오늘 살펴볼 상품이 저희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입니다. 사실 상품용을 보고 추측을 해보면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대표주들일 것 같고요. 그런데 MV는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어떤 상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는 미국에 상장된 대형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총 25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그런 ETF입니다. 패시브 ETF고요. 패시브기 때문에 기초지수가 중요한데 매니저가 개입하지 않고 지수를 쫓아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MV가 바로 기초지수를 운영하는 지수사업자를 의미하거든요. 아 지수 만든 회사인군요. 네. 맞습니다. MVIS라고 해서 마켓 벡터 인덱스 솔루션즈의 약자인 MVIS가 지수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이 ETF는 어떤 기초지수를 따라가는 건가요? 기초지수는 MVIS US 리스티드 세미컨덕터 25 인덱스라는 기초지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MV 미국 반도체 지수라고도 합니다. 아 지수명을 딱 보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25개 회사 딱 나오네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미국 반도체 지수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잖아요. 근데 이거는 MV 지수는 조금 이제 낯선 느낌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먼저 두 지수가 모두 다 반도체 지수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성은 비슷하지만 그 성과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초 이후에 기초지수의 성과를 좀 보시면 올해 연초 이후에 MV 미국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27.2%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 3.8% 포인트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이런 성과 차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갈수록 더 벌어지는데요. 1년 성과가 이제 보시면 6.4%부터 5년 구간으로 갈수록 15.7%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 MV 미국 반도체 지수가 점점 더 장기로 갈수록 더 높은 성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세는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계속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뭘까요? 아 그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종목당 최대로 담을 수 있는 한도가 이제 두 지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종목당 캡이라고 하는데요. MV 미국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한 종목을 편입을 할 수가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종목당 최대 8%까지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바로 중소형주와 대형주 중에 어떤 것들에 더 비중을 두느냐, 가동치를 두느냐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 종목당 20%까지 담을 수 있는 MV 미국 반도체 지수가 더 대형주에 초점을 뒀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최대 8%까지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중소형주에 좀 더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두는 지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본력과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점점 더 성장하는 과정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보시면 AI 경쟁이 확대되면서 수혜주로 부걱되고 있는 엔비디아나 그런 것들의 비중이 MV 미국 반도체 지수가 15%로 더 높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9.8%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비중도 캡 한도위인 8%를 초과했기 때문에 다음 리밸런싱 일정에서는 9.8%를 다시 8%로 내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만의 TSMC나 ASML 같은 그런 과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런 대형주들도 보시면 MV 미국 반도체 지수에는 상위 TOP5에 편입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반면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는 좀 상위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목들의 편입 여부 차이인데요.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놉십스와 그리고 케이던스라는 종목입니다. 두 종목은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MV 미국 반도체 지수에서는 편입을 하고 있고 필라델피아 지수에서는 좀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최근에 그런 AI 수요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려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 있는 이 두 회사가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요약하자면 이런 편입 비중이 MV 반도체 지수는 대형주를 좀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산업의 특성상 대형주들이 성과가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다 수익률 차이로 연결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소형주 쪽에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케이던스나 시놉시스 같은 그런 과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MV 미국 반도체 지수에서는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성과를 보시면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케이던스랑 시놉시스가 그런 나스닥 100이나 MV 미국 반도체 지수 대비 더 월등하게 높게 상승을 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MV 미국 반도체 지수에서 이 두 종목도 성과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네 근데 이렇게 반도체가 계속 상승세를 탔을 때 성과가 더 좋았다 그러면 혹시 좀 장이 안 좋을 땐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중소형주들이 상승할 때는 보통 시장 자체가 좋거나 아니면은 해당 기업이 독점적인 기술을 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하고 그리고 기술력도 마찬가지로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선도 기업들이 상승장도 주도하지만 하락장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하락장을 좀 예를 들면 2020년 그 코로나 이슈 이때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하락률을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5% 하락을 했고요. MV 미국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34.6% 하락을 하면서 0.4% 덜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슈로 급락을 했다가 그 해에 다시 또 급반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수익률로 보면 MV 미국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53.4% 2020년에 연간 수익률이 나왔고요. 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비해서 2.3% 아웃퍼펌을 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즉 이런 이유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변화를 MV 미국 반도체 지수가 더 잘 반영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지수를 기초지수로 사용하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또 반도체 ETF들도 그 성과나 그리고 운용 규모가 갈리게 되는데요. 저희 MV 미국 반도체 지수를 사용하는 미국에 상장된 반도체 ETF 중에 반액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SMH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7조 원으로 운용이 되고 있고요. 반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사용하는 ETF 같은 경우는 인베스코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SOXQ ETF가 한 1,400억 원 규모로 운용이 되고 있어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사용하는 ETF로 아이쉐어즈에서 나오는 SOXX 이것도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아이쉐어즈의 SOXX 속스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원래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변화를 이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제대로 좀 빠르게 반영을 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좀 있었고요. 처음에는 그 대만의 TSMC나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그런 미국 이외의 반도체 기업들이 편입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향후에 예외적으로 좀 편입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비중이 전체 지수에서 한 90% 정도를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쉐어즈의 SOXX ETF에서 기초 지수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그 IC 미국 반도체 지수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6월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SOXX ETF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정보이고요.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SOXX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MV 반도체 지수를 기초 지수로 삼고 있는 SMH 이게 미국에 상장된 ETF가 글로벌 반도체 ETF 중에 규모가 가장 크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코덱스의 ETF는 같은 지수를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해외 주식에 조금 익숙한 분이라면 그러면 그냥 미국에 있는 거 투자하면 되지 않나? 부지 코덱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국내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네 먼저 보수율 차이가 있습니다. SMH ETF 같은 경우에는 보수율이 연 0.35%이고요. 저희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 같은 경우에는 보수율이 0.09%입니다. 따라서 SMH 반도체 ETF 대비해서 한 4분의 1 정도의 보수율로 똑같은 기초 지수를 추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국에 상장된 ETF를 투자를 하시려면 또 환전을 하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저희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국내 개장 시간에 편리하게 좀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배도 최근에 4월 말 기준으로 주당 30원씩 실시를 했거든요. 향후에도 계속 분기별로 분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 편입 종목 이제 간략히 좀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이 ETF의 성과에 가장 영향을 주는 대표 기업들, 핵심 기업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1% 편입을 하고 있고요. 뭐 챗 GPT 같은 AI라든지 머신러닝 같은 최대 수의 반도체 기업으로 꼽히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뭐 게이밍이라든지 산업용 그리고 자율주행 AI 등으로 계속해서 그 분야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TSMC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5%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1위 위탁 생산 파운드리 업체이고요. 시장 점유율이 60%이고 그리고 초미세 공정에서는 9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의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 퀄컴, 인텔 등을 주요 고객사로 또 확보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ASML인데요. ASML은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한 5% 정도 편입을 하고 있고요.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장비이기 때문에 노광 장비의 독점 제작사로 ASML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기사 읽다 보면 나오는 해외 주요 기업들 다 들어가 있네요. 오늘은 저희가 미국 반도체 MV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섹터나 지역별로 상품이 굉장히 다양해지는 추세잖아요. 아마 코덱스 안에서도 반도체 테마는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주목해볼 만한 다른 테마 ETF 있으면 한 두 개 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코덱스에는 좀 다양한 반도체 ETF들이 라인업 되어 있는데요. 먼저 코덱스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엑스차이나 액티브 ETF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네, 이름이 좀 긴데요. 이름이 긴만큼 아시아 3국인 대만이라든지 한국, 일본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을 한 번에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ETF고요. 요새 칩포 동맹 이래서 동맹 맺는 나라들 다 들어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도체 생산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의 강점이 있고 대만은 아까 TSMC처럼 그런 위탁 생산 파운드리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반도체의 소재, 부품, 장비의 강점이 있어서 이런 아시아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3국의 반도체 ETF들을 편리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랑 같이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한 번에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또 국내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들도 좀 궁금한데요. 네, 국내 반도체 ETF는 코덱스 FN 시스템 반도체 ETF가 있는데요. 국내 시스템 반도체 대표 기업 22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이 ETF에는 메모리 반도체인 SK하이닉스라든지 SK스케어가 편입이 되어 있지 않고요. 삼성전자 및 파운드리 업체인 DBI텍, 그리고 소재인 한솔케미칼, 그리고 팸리스 업체인 LX세미콘, 그리고 장비회사인 리노공업 등을 주요 상위 종목으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스템 반도체만 특화해서 한 번 내가 투자해보겠다 하면 이런 ETF도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코덱스 반도체 ETF가 있는데요. 이 ETF는 반대로 삼성전자가 편입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ETF입니다. 그 이유는 코덱스 반도체 ETF 같은 경우에는 기초지수로 KRX 반도체 지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에서 발생하는 매출 중에서 반도체 이외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이 더 크다 보니까 반도체 기업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이 지수에서는 삼성전자가 편입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름에는 반도체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떤 쪽에 특화되어 있는지 다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네,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지수가 어떤 거였냐에 따라서 편입 종목들도 다르고 장기로 갈수록 성과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묻지마 투자가 아닌 현명한 투자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비롯해서요. 국내, 해외,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